한국적 스타일을 맞는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된다. 12명을 X하고 한국감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. 몇 년 전에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. 처음부터 받아갖고 런던 올림픽이 잘 됐지.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할 거야. 팩트팩이 올림픽 예선 되면 선홍이 형이 감독이 됐을 거야. 태용이나 명보용이 하면 나는 콜이야. 한국이라는 건 저래야 돈도 있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명의. 장기 끝.